이발소에서 손님들이 머리를 다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발사 두 명이 창문 밖을 유심히 살펴보다가요. 화들짝 놀라 밖으로 뛰어나갑니다. 남겨진 손님들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건지 어리둥절한 모습인데요. 아니 깎다 나가면 어떻게 해? 그러게요. 이발사들이 손님까지 내팽개치고 뛰어나갔던 이유. 바로 어린 여자아이 때문이었습니다. 자, 보시면 차들이 쌩쌩 달리고 있는 교차를 향해서 아이가 뛰기 시작한 겁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제 말과 보이지만 어른들이 보기에는 정말 일촉즉발의 상황이었던 겁니다. 다행히도 정말 간발의 차이로 이발사들이 아이를 낚아챘습니다. 조심스럽게 안고 보호자를 찾아보는데요. 근처 버스정류장에서 아이의 엄마를 찾았습니다. 잠깐 한 눈을 파는데 엄마 교수를 벗어놨던 겁니다. 아이 생명을 구해준 영웅들에게 진심으로 감사했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